네, 안녕하세요. 킹콩입니다. 드디어 업버킹 개강하겠습니다. 업버킹에 대한 OT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목차는 이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업버킹을 딱 강의를 들으시면요. 제가 교재와 강의를 반으로 쪼갰거든요. 그래서 파트 1, 파트 2 이렇게 시작이 되고 영어를, 특히 업버 부분을 내가 처음부터 꼼꼼하게 강의를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파트 1 계속 듣다 보면 파트 2로 들어가서 이렇게 전부 다 들으면 되는데 나는 이제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못하다. 근데 이제 업버 한 문제 나오니까 한 문제의 그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 정도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을 좀 투자해서 업버 한 문제는 확실하게 맞히는 고3인데 영어 좀 하는 학생들이다. 근데 업버 한번 정리하겠다. 하는 학생들은 이거 그냥 건너뛰시고 이것만 들어도 무방할 겁니다. 제가 그렇게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. 파트 2는 문제 100문제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여기는 개념 정리, 여기는 문제풀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. 이 파트 2에 진입이 딱 됐을 때에는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개념은 앞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가면서 정리할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좀 하는 그리고 문법을, 업버을 하는데 이제 한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.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들어도 앞에 있는 개념 정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겁니다. 알았죠?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 그리고 좀 처음부터 좀 제대로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들어오시면 업법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교재 만드는데 진짜 시간도 많이 들고 정말 정말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. 이 단 한 권의 책, 업버킹으로 여러분의 업법은 확실하게 잡혀질 겁니다.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하나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거든요. 여기 옆에다가 제가 70이라는 단어를 좀 쓸 겁니다. 이거는 이제 업버킹 교재 맨 앞에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데요. 우리나라 업버 문제 최근 10년 동안 평가원에서 냈었던 업버 문제를 전부 다 이렇게 모아보잖아요. 그러면 거의 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업버 문제는요. 관계사, 관계대명사, 관계구사, 접속사 이 관계사에 대한 문제가 70%를 차지합니다. 70이라는 숫자는 그냥 제가 대충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. 숫자로 세봤어요. 70%를 약간 좀 상회하는 정도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수능,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수능 업법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좀 부담이 되잖아요. 그랬을 때 그래서 제가 무조건 가장 많이 나오는 관계사를 맨 앞에 위치했으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냥 원하는 반대 파트 1부터 쫙 듣고 파트 2로 문제까지 풀고 난 다음에 나 중에 수능 한 달, 두 달 전쯤 이때쯤에 업버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? 이럴 때 그때 가서 이걸 전부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. 시간이 많이 들리니까. 그럴 때는 시간이 정말 너무 없으면 이거라도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요. 그 다음이 중동사입니다. 그 다음이 이렇게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맨 앞부분에 실어놨으니까. 그리고 이제 제 강의 시간도 여기에 제일 많이 좀 투자를 할 겁니다. 난이도는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겁니다. 도치 파트가 항상 좀 어렵고. 이 도치라는 건 어느 업법을 하더라도 이 도치 파트가 모든 업법 책의 맨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도치 파트가 맨 뒤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업법 책을 만드시는 모든 분이 도치를 알기 위해선 도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다른 업법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도치를 이해하는데 좀 덜 힘들 거다라는 그러한 심리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래서 난이도는 여기가 가장 좀 높을 겁니다. 제가 덩치는 크지만 정말 꼼꼼히 강의를 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업법 2로 들어갈 건데 업법 2에서는 대치동에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학생들한테 듣는 얘기. 자꾸 업법을 감으로 풀어요. 그거를 완전히 바꿔놓겠습니다. 감이 아니라 이 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된 거잖아.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 건데 저는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감을 출제 근거로 바꿔버리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업로드 일자 언제 업로드가 될 거냐 이런 거였는데 일요일날 현강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. 일요일날 현강으로 강의를 하면 그게 항상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는 거죠. 월요일날 아마 업로드가 될 거고 제가 진짜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. 그래서 항상 월요일날만 되면 업법이 업로드가 되니까 자리에 앉아서 킹콩 업법을 수업을 듣는 건 월요일은 무조건 킹콩 업법을 듣는 거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치동 현강을 제가 촬영한다고 얘기했었죠. 총 파트 1은 350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350개의 문장만 여러분이 잘 보신다면 업법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. 정말 350개면 충분합니다. 이제 제가 스튜디오가 아니라 현강에 현강이 아무래도 열의도 넘치고 그러잖아요. 현강에서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점입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. 이제 1강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겠습니다.